베커 노리는 거고, 그리고 뒤에 또 올 수 있으니까 내가, 내가 뒤볼께요. 오케이, 경유지 왔네. 각 쟤다, 각 쟨다. 각 쟤고 있어요, 계속. 로스님 빠져요, 빠져요. 뒤에 엑솔저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퍼 잡았어요, 로스님 리퍼 잡았어. 애들이 계속 뒤치기로 오네. 지금 리퍼 궁 노렸네, 지금 이거 보니까.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아. 아, 괜찮아요, 일어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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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상대 끊었어, 상대 메르시 끊었고요. 오케이, 오케이, 위에 거 끊었고. 오케이, 바스티온인가 상대? 왼쪽 리퍼, 왼쪽 리퍼. 리퍼 뒤로 오고 있어, 뒤로 오고 있어, 뒤로 오고 있어, 리퍼. 아 봤어, 봤어, 봤어. 내가, 내가 제거할게, 내가 제거할게. 리퍼 맞다줘, 리퍼 맞다줘. 리퍼, 리퍼 궁 다운, 리퍼 궁 다운. 닿았어, 닿았어. 두 명, 두 명이. 좋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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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역전인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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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아, 옆에, 뭐야. 옆에, 아, 위에 팔아. 아, 뒤에 팔아, 뒤에 팔아. 오케이, 오케이. 궁궁궁궁궁궁. 바스티온 무섭어, 바스티온 무섭어. 아, 근데 상대, 상대 부활시켰다, 상대 부활시켰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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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 죽었어, 저 죽었어요. 1분, 1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대방 여기까지만 못 밀게 하면 돼요, 못 밀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심, 조심. 아이고. 여러분, 한타 모여, 한타 모여. 너무 각계급화되지 말고요. 다 모여, 기다려, 기다려. 솔저공, 솔저공.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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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들어가야 돼, 이거. 이건 들어가야 돼. 저기 바스티온 있다. 어, 바스티온 오른쪽에서 짱 박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솔저, 솔저컷. 솔저컷, 나이스. 아, 아, 저거. 저 위에 있어. 미친, 미친 개가. 아, 저기 위에. 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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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제발, 제발. 인, 인, 인. 빠라, 뒤에 빠라. 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파라가 궁 썼거든 우리 다 죽는 각이었거든 근데 저 메이가 막아줬어 아 메이가 얼음으로 막아줬어? 개인들 개웃겨 지금 저 상대팀에서 욕 개하고 있겠다 그니까 마지막에 못 봤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빡친다 야 근데 어떻게 이걸 이겼다 그치 진짜 극적이었다 어 근데 방금 전에 내가 뒤에서 보고 있었거든 궁 쓰느라고 타이밍 완벽했어 완벽하게 상대가 궁 썼을 때 확 막아줬어 아 근데 이길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 나도 진짜 이길 줄 몰랐어 내가 엠블리피입니다 맞아 루님 중간에서 버텼던 건 진짜 엠블리피였어 내 엠블리피다 이거는 버스는 진짜 약간 그걸 모르겠어 끝을 모르겠어 야 근데 이게 라운드가 있네 보니까 하니깐 그거 있잖아 넘어가는 거 경유지 경유지 점 넘어가는 걸로 경유지 몇 개 먹는 거 그게 한 게 난 1점인 것 같아 아 총 몇 점을 먹어야 되나 하니깐 한 판에 3점이지 이매븐 맵마다 다를걸 하니깐 총 몇 점을 먹어야 돼 그거는 하반수 아닌가 5점 이상 3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봐 거의 3전 2선승제 같은 느낌인가 본데 오케이 양아치지 타고 양아치지 난 2선에서 막는다 2선에서 수비지역에서 막을게 난 혼자 야 우리 인간적으로 진짜 바스티온 안 할래 바스티온 매일 나가서 죽으면 뛰게 오른데 한참 걸려 스터디니 뒤에 여기 어차피 입구는 잠깐 뒷춤만 하게 한 다음에 빠져 다 저거 일부러 쏴두는 거예요 어 20초 뒤에 떨어지거든요 화살이 다시 왼쪽 문으로 나온다 어 오케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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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솔저뿐만 뭐 야 위에 위에 디바까지 있었네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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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빠집니다 솔저 솔저 뭐야 왜 이렇게 상대표 저기가 많아 탱커가 많아 나의 저준 한쪽 빠져 한쪽 빠져 미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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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리퍼 아 위에 리퍼 위에 리퍼 뭐든지 말든지 아니 아니 디바가 이거 항상 내가 위로 가면 있네 그렇지 어 리퍼 잡아주고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뒤에 디바 어 뒤에서 내가 지금 세 명한테 세 명한테 시설 끌고 있어 어어 잡았어 잡았어 라인하르트 잡았는데 루시고 있다 괜찮아 디바 뒤로 뺐어요 뭐야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흠 나 정면 계속 견제하고 있어 위에 뭐지 위에 디바 그렇지 좋아 좋아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다 오른다 디바 잡고 계속 오른쪽 여기 또 온다 여기여기여기여기 거기가 어디죠? 아 엄청 안쪽이 안해 안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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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바 잠깐만 형 그쪽에 디바가 형 그쪽에 디바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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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망했다 아 야 골목 골목 살인사건 났다 골목 살인사건 났어 아 망함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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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에 완전 살인사건 났네 너 빨리 깼다 마너 아예 못 버틴 것도 아니고 어 꽤 버텼어 꽤 버텼어 꽤 버텼어 이제부터지 저 화물 운반이 얼마나 빡치는데 내가 뒤에서 계속 궁 넣을건데 뭐냐 메르시 델부파워 잠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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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저고 여왕 공구가 이렇게 막 날아와 여기까지 가만있어봐라 저기 트레이서 있다 나이스 어 궁 나이스 궁 나이스 뭐야 뭐야 얘는 얘는 어 죽였어 죽였어 개이들 개이들 어 개이들 개이들 개이드 개이드 와 뭐야 저게 왜 죽었어 이 찰야 왜 저 소리 디바 궁 와 미친 디바 궁이 죽은거야 나 지금 와 나 디바 궁에 처음 죽어보네 으아아아아아 디바공이 저렇게 많이 죽은거지? 와아 씨 디바공 뭐야 장애물 있으면은 잘 안죽는 궁인데 아예 안죽지 않아? 뭐라도 있으면? 안죽어요 안죽어요 그러니까 궁 하나라도 있으면 안죽어요 디바가 저기 위에 날려버렸구나 쿵이라도 이제 피할 것 없으면 전멸가게가 그냥 아 이번판에 디바랑 인연이 안 좋네 애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약간 견제하려고 아아 이걸? 아아 확 밀리는데 너무 괜찮아 괜찮아 뭐야 오 회복이 필요하다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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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뒤에 아아 힐러 잡을 수 있었는데 안돼 야 쟤네가 투 힐러네 지금 보니까 일어나요 잠시만 탱커가 죽으면 안돼 지금 여기서 목표 포착했대 쟤네가 투 힐러네 아 저 끝까지 들어오네 아 아 안되겠다 이거 지금 그냥 젠니아타로 바꿔야겠다 저는 또다시 투 라인을 가야겠구만 이거 지금 아무리 근접전을 해도 힐러가 두 명이면 솔직히 못 죽여 끊을 수 있는 뭔가 있어야돼 어 나는 저기 룬딤을 호위해야겠다는 이거 바스티온 각이다 아 그래 바스티온 바스티온 날 수 있는 사람 좀 해주고 라인박스 해야돼 라인박스 바스티온만 존나 두 명 정도 하면은 뭐 오른쪽 트레이서 어 오른쪽 트레이서 오른쪽 트레이서 트레이선 신경아 쓸게요 야 저 뭐야 저거 쏠 저 왼쪽으로 돌아와요 자 잠깐 탑 잠깐 팽픽 잠깐 젠깃게여 에에에에에에에에 예에에에에 뭐야 야 오른쪽에 오른쪽에 두 명 온다 오른쪽에 두 명 아 못잡아 못잡아 깽클 형 힐 해줬어 힐 걸어줬어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어 오른쪽에 트레이서년 아 트레이서 트레이서 디바 같이 왔어요 지금 오른쪽에 아까 아 또 디바야 또 디바 올라간다 저 디바가 문제네 파이팅!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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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이다! 궁이다! 피했어! 피했어! 아하! 괜찮아! 한 명이야! 한 명이면 괜찮아! 왼쪽! 왼쪽! 왼쪽으로 돌아와요! 오케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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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트에서 같이 돌아왔냐? 아! 두 명이었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또 이스터님 뒤조심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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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터즈 힐 걸어줬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족졸도 안 걸렸어? 예! 아! 1대1 되네! 똑같은 상황! 아! 게임은 원래 이렇게 막상마카로 해야 재밌지! 그래! 막상마카로! 아! 막상! 어? 어? 아! 수비다! 우리가 공격이야! 이게 마지막전인가 봐! 저는 그냥 이번에 처음부터 이 맵에서 무조건 따자! 우리 솔직히 수리에 바스티온을 했으면 이겼을텐데! 아! 그럼 처음부터 그냥 나의 주캐를 가겠어! 그래! 이번판은 어떻게 각자 잘하는거! 아! 그냥 바로 그러면 들어가서 그냥 뒤 흔들게! 저는 리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거점만 점령하면 이긴데! 네! 아! 리퍼로 양아치 짓 하려고? 뒤로 돌아와서? 예! 오케이! 아까 따였던 것처럼! 아! 개팍식인데! 어! 빡세네! 애들! 아! 화물 운송할 필요 없고 거점만 점령하면.. 점령하면 되니까! 아! 거점 점령장이지! 아! 연장장 가면 거점만 점령하면 끝나는구나! 그런가봐! 와! 그럼 이건 막는 사람이 더 힘든거 아냐? 아예? 시간이 얼마 안되는거 아냐? 혹시? 시간 똑같을걸요? 시간 같지 않을까? 막는판 화물 운송 안하는거 확실해요 여러분들? 시간이 짧다잖아 봐! 대신 시간이 짧다잖아! 아~~ 투탱? 이길 수 있어! 오우! 그럼 젠냐타 궁을 한번 모아서 한번에.. 그러면 진짜 궁 잘 모으자! 웬만하면 진짜 판단 아니면 리퍼 같은거 아니면 개인 궁 쓰지마! 예! 라이나르트나 젠냐타 나도 그렇고 트레이서 이런거 아닌 이상은.. 아! 트레이서는 개인 궁 가능하고! 나머지는 좀 모아서 한번에 씁시다! 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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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잘.. 그거.. 지라이야 궁만 잘 들어가면 괜찮네! 지라이야! 지라이야! 지라이야 있다 우리 팀에! 어! 지라이야 궁만 잘 써! 야! 대움나서나 잘 써! 자!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뭔지 모를텐데 제가 자리아를 지라이아라 말해가지고 실수로! 해설을 너무 많이 해서! 자리아다! 자! 이스터즈 힐 걸어주고! 잠깐만! 룬형 힐 걸어줄게! 어! 오케이! 형이 나대니까! 2층 오른쪽으로 쏠려갔어요! 아! 오른! 뒤에 리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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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자! 리퍼 먼저 잡고 가야돼! 여러분들 리퍼! 아! 저거 바스티온! 리퍼 아직 살아있어! 리퍼 리퍼 리퍼! 우와! 뭐 딴 데 들어갔다! 뭐야! 아! 저기 그거 있네! 리퍼 1 잡았다! 리퍼 1 잡았다! 아! 바스티온이! 바스티온이 라인하드로 맞고 있다! 바스티온이 라인하드로 맞고 있다! 다들 궁 모은다 생각하고 싸우고 지금은! 바스티온이 다시 시작되네! 아! 바스티온이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어! 저거 어떻게 뚫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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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한번 흔들게! 1분! 아! 1분 남았어? 들어가야 되요! 지금! 아! 들어가야 됐네!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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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흔들게! 쟤네들 뒤로 올 거야! 이스터디님 가세요! 힐 걸어드릴게요! 아! 내가 점령 중에서 쟤네들 뒤로 올 거야! 그렇게 들어오면 돼! 어어어! 아! 아! 어! 수명 짠다! 수명 짠다! 9명! 아! 씨!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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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파라! 아! 셋이 일로 왔는데! 해가 죽어서 그래! 지금! 야! 이거 뭘로 죽지? 계속 까봐! 계속 까봐! 아! 이건 공격이 좀 불리하네! 그런 거 같아! 자! 우리 바스티온 꼭 하자! 수비 때는! 이거 앞에서! 앞에서! 시설들어 다시 들어갈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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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나 진짜 미치겠다! 어! 나이스 뭐야! 자! 한 번에 간다! 들어간다! 지금 풀어야 돼! 아! 왼쪽! 왼쪽이 존나 굵협이야! 왼쪽이 존나 굵협! 왼쪽이 존나 굵협! 왼쪽이 궁이다! 아! 씨! 플림이 저 왔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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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도 답이 없다!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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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아! 아! 궁! 망했습니까? 아직 내가 있어! 망했어! 아! 아! 우리가 수비때 좀 바스티온을 할꺼 그랬네! 두 번째 판부터는 좀 바스티온을 아끼지 말고 합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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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못생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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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 저러! 킬했어! 아! 잘했네! 아! 로드템이지! 로드템이 찍어줘! 로드템이! 알겠어! 워레 걸려 그랬지만 알겠어! 여보세요! 네! 두 번째! 뭐 첫 번째 판은 그냥 내줬다 생각하고! 그리고 사기는 더욱더욱 다은그레이드되고! 아니지! 내려가면 올라가는 일만 남은거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나봐요! 여보세요! 왜왜왜왜! 아니 뱅지훈이 유튜브하시는 분이 이걸 모릅니까? 계속 사기 안좋은 모습보면 채널 돌아간다고! 아 예예! 예! 아니 진심을 다해 포기를 하네! 한판 졌을 뿐이야! 보고영도 2승 4패하다가 5승 5패 만들었대! 이미 포기했지만 더욱 격렬하게 포기하고 싶다! 아! 꿈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배치고사 갑시다! 열판이랬죠? 어 열판! 열판인데 열판! 한 10패? 9패? 만약에 우리가 진짜 10패하잖아! 네! 이번주 뭐해? 이번주 그냥 저기 한강으로 물놀이 할까? 한강으로 모여! 한강으로 모여! 한강으로 모여! 거기서 한강에 가까워! 아니 뭐 저기 무한도전에서도 캐리비안베이가 있는데 우리 가가지고 뭐 거기서 다이빙이라도 한번 해야지 아 하나몰하다! 아 이랬해! 쫄깃텐데 캐리비안베이 좀 가죠! 응 어 재밌던데 공격이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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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 공격인가? 아 아 네 옆에 왼쪽에 공격이 없어져있어 아 그렇구나 이제는 보였는데 아까는 안보였거든 내가 잘 못봤나봐 자 자 기운을 차리고 내가 일단 먼저 뛰어들어가서 뒤를 한번 흔들게 몇명이 몇명이 뒤돌면 그때 들어가 야야 근데 아까도 안돌더라고 세명이 돌았다니까 세명이 나한테 근데 걔네말고 가장 가장 막강한 애들이 안돌았어 걔네들이 거기 자리잡고 그냥 있었어 지들 그냥 거기서 완전히 라인하르트랑 그냥 바스티온이랑 거기서 그냥 자리잡고 있었어 완전히 걔네를 못들으면은 나머지는 순간이동이나 그런사람밖에 못들어갔어 그것도 우리가 우리도 바스티온 해가지고 그거 벽뒤에서 벽 옆에서 라인하트 방패만 때리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합시다 수비 때 그렇게 그런식으로 들어오면 그런식으로 하면 돼 그렇게 합시다 막고 바스티온 앞에서 막고 있으면 우리 한 명이 바스티온 해서 그거 뭐냐 라인하트 방패만 치면 돼 그냥 우리가 좀 바스티온을 좀 해야겠어 내가 하던지 할게 이따가 내가 저번에 바스티온으로 그거 했잖아 딴 애들은 안 때리고 라인하트 방패만 때려 그것도 괜찮은 작전이야 진짜 빨리 빠져요 내가 맞더라도 라인 방패는 솔직히 바스티온 사기인게 200발을 연탄을 친다는게 진짜 말도 안되지 설정 도망가자 도망가 자 2층 정글에 도망갔어요 자 3층 정글에 도망가자 1층 정글에 도망가자 공부 중 2층 정글에 도망가자 MPB vin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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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들어왔어요 먹어먹어먹어먹어 아아아아 뒤에 트레이서랑 멋있어 한조가 지금 아마 중심쪽으로 쏘고 있을거야 종있는대로 아 하필이면 솔저가 나타나가지고 아 참 뭐야 와가테키오 뭐야 저게 붕 저쪽일걸? 나 졸라 못쌌네 붕을 나한테 쌌어 힐이 필요해 힐이 어 뭐야 하핰 아이고 산조쿵 반전이 했어 아까보다 쉬워 아까보다 쉬워 어 그래 맞아 아까보다 확실히 쉬운게 느껴져 오케이 잡아주고 쟤 쟤 쟤 쟤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오케이 컷 두명 컷 안 돼 부착이야 젠장 자 들어갑시다 끝났네 게임 끝났 야아아 폭탄 폭탄 누가 제거했냐 딱 보호막 쓰는 십자메탈이었어 아 그랬구나 나이스 깽클형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나이스 나이스 야 쉬운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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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가 싸웠던 애들이 너무 잘하는거였나? 걔네들이 그거 파티였던거 아니야? 얘네들 파티 아니고? 아냐 얘네들 우리 6인팟은 거의 6인팟 맞나? 네 거의 파티야 무조건 바로 그냥 들어가? 가요 바로 최소 5인팟이래 궁인 궁원 궁한번 가고 어우 깔끔한데? 야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솔져 밑에 솔져 이러면 완전 게임 진짜 이거 그냥 어 좋다 좋다 먹어 애들아 먹어 애들아 먹어 야 뭐야 이게 야 궁쓸 각도 안나와 나 쟤네 쟤네 본진 입구 왼쪽 빚고 있잖아 거기서 3명 잡고 있었어 7분 20초만 겨놓고 이겼어 와 이건 진짜 야 랭게임을 무슨 행치님 저 한조 한번만 할게요 아 예예 한조는 중복돼있어요 왼피 좀 찝찝해서 하하하 나 이번엔 바스티온 할게 바스티온 아 오케이 토르비언도 있으면 좋은데 토르비언? 토르비언 없어 그런거 나 입구 계속 막아버릴거야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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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네들한테 고통줍시다 이제 내가 그거 저기 뭐야 우리는 안될거야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하하하하 백지님 블리자드가 밀당하네 우리 우울해질까봐 그러게 역시 블리자드가 역시 한국인 맛이야 내가 봤을 때는 김치야 게임게 블리자드가 라이안에서 다리 잘 잡으면 내가 뒤에서 써볼게 제대로 해드릴게 하악 아 진짜 하하하하 트롤이 여기있네 하하하하 진짜 형 깽클형 잠깐 화면 앞으로 싸대기한대 그냥 맞아야돼 그냥 하하하하 일로와봐요 하하하하 내가 예전에 저거 한번 했다가 개욕먹었는데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팀 처음에 거점 정령하러 달려갈때 내가 우리팀 앞에 막아버렸거든 처음 시작할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버님 일로와요 어디야? 여기에서 정이이나 좀 낭낱하다가 하하하하 alovar 정문 막지 말자고? 정문을 막지 말까 형 집 뭔데 오케이 좋았어 이때다 어 막지 말아줘 막지 말아줘 다 썰어버리게 그냥 어 한명처리 나이스 겐지 겐지 당황한다 겐지 당황했다 겐지 못잡아 왜 아무도 안잡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리퍼 리퍼 오케이 리퍼 어 리퍼 리퍼 내가 마모 잠깐만 아 어 잠깐만 이거 뭐 리퍼 잡았나요 아 리퍼 잡았구요 정면 제가 볼게요 정면 겐지 어 나이스다 라이나르트 아 센잘 트레이스 선현이 들어왔다 트레이스 선현 괜찮아 그래서 본질 많이 휘젓고 왔어 그래서 우리 본질 들어간다 우리 본질 들어간다 겐클이 들어가 자 입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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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T1 인성 T1 어 어 완벽하다 라이나르트 완벽해 네 들어오면 궁이야 들어오면 궁 옆에 왔나 어 안에 들어왔다 안에 리퍼 들어왔어 왼쪽 주변에 그럼 일단 입구 막을게 야 궁 썼는데 입구 막으면 어떡해 궁 썼는데 입구 막으면 어떡해 들어왔어 리퍼 들어와있어 지금 아 그렇지 그렇지 리퍼 안에 있어 아 할만큼 했어 할만큼 했어 나 10킬 했어 나 나 10킬 했어 리퍼 죽은거야 나간거야 나갔어요 아 그치 나이스 리퍼다 리퍼만 조심하면 돼 리퍼만 겐지 트레이스로서야 겐지 트레이서 다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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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 지금 늑대소리는 아 한조 한조 늑대 버전이야 아 난 또 누가 야생에서 지금 캔버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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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별로 없다 와 애들 봐봐 미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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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솔직히 이런분 이렇게 막으면 안 돼 내가 버티고 있을게 트레이서 년이 아 트레이서 왔어 트레이서 어 죽었어 아 트레이서 트레이서 어그로 개당했다 나 근데 저희 이긴거 같은데 시간 어 이긴거 같애 시간 몇 시간 시간 뭐야 시간 어 그러네 그렇게 쟤네도 엄청 들어간거 같더니만 시간이 7분 20초나 남아있었구나 어 나이스 겐지님 잡았고 위에 리퍼 나 이제 한조서 바꿔야겠다 이스터즈님 위치한번 합시다 야 이씨아 어 어 막 순간 욕 아아 미치 아 인생이 예능이야 어 나이스 인생이 예능이지 예능의 신이지 죽으면 안되지 카미 카미데스 가자 겜클락 격코패스 가자 아 오른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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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존나버텐데 아 저거 뭐야 저거 어서와 겐지야 위에 한조 있어 위에 한조 위에 한조 위에 한조 위에 한조 나 한칼 먹었어 지나가다가 저 위에 극혐 한조 아 한조한테 맞았고 있어 자꾸 저기 대해 Maurice 근데 우리 지금 몇분 남간거야? 6분 26초 아 시간 아이 아 위에 한조 어 어 왓사 트레 103 용 오동용 용 용 용 용 용 용. 뒤에 트레 있어 A 이 гл 이스터진이 뒤에 트레이서 딜리퍼! 이스터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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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아 궁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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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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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궁 나이스 궁 나이스 궁 나이스 궁 나이스 아 잡았다 헤헤헤헤 그렇지 어떻게 그 메이 궁을 숨겨두셨네 룬님 메이 났네 아아 미안합니다 깽클이 깽클이 잘하셨어요 또 위에 한조 또 그 자리에서 그 짓거리 한다 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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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비온 뺐어요 그냥 아 그거 라인하르트 한 대 맞췄다 아냐 이 자리 괜찮아요 이 자리 괜찮고 자 이거 먹어 방어 먹어 지금 우리 오른쪽에 수비 진영 오른쪽에 리퍼있어 리퍼 계속 막아버려 계속 막아버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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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쏘지마 쏘지마 겐지한테 쏘지마 겐지한테 쏘지마 겐지한테 쏘지마 겐지한테 쏘지마 야 겐지한테 쏘지마 누구지 저 아니야 저 아니야 난 쏠 수가 없어 야 바스터를 없대 미안 미안합니다 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처리했어 근데 내가 처리했어 어 처리했어요 처리했어 아 겐지 튕길때 그 앞에 있으면 맞아? 어 겐지가 조절하고 있는 모양으로 통화해 날라가 난 180도 한 75도 거기서 쏘면 아 경며도 튕그런데 내가 정며도 했잖아 아 이게 또 이렇게 또 어 미안합니다 솔직히 근데 솔직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위치가 어 본인이 거기 계시면 안되지 웃기시는 분이네 와 미치 여기 몇 명이야 졸라 많네 야 나 피 수식간에 10일 봤어 10일 거기 있으시면 안되지 어 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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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궁찬다 여기 맥크리있다 맥크리 그 갱크리형 있는쪽에 트레이서 있어 조심해 트레이서 있다 트레이서 트레이서 겐지 겐지 뒤에 격돌 격돌 다운 오 다행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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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매인은